오이 오이 어이 오이 그니까 탈지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게들이 다 없애주는 건데 그런데 건식 그래서 살살산서 긁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연막성은 있구나 으흐흐흐흐흐 ㅋ 음 안녕하세용! 여기다 고! 부산! 부산! 안녕하세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KTX는 부산에 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요? 제가 외부에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왔습니다 제ions 마 Estoy 형님이 beginning 아름다운. 할수에 왔습니다 dramaturg이 아니라 whose first year birthday in Busan 고상 at its first year birthday and because my first brother-in-law is from Busan that's the reason why we are gonna go there to hold the party at the event join me on my trip to Busan and see what happens in our life Busan namja Busan I want to eat samba 아! 오케이, 너 한 번 더 갖고 커피? 야! 음, 한번 더 갖고 커피! 그리고 브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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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뷰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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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맛있어! 이 영상은요. 이 영상은요. 제가 이것이 정말 맛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행을 가야 할 때 내일 아침에 하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와 한 번에 같이 같이 한 번에 그래서 우리의 남편은 저는 우리 총장에 가서 먼저 왔을 거다. 제 그 다음 이곳은 주말에 마다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에 갈 때, 그 다음 행동에 갈 때가 왔을 때까지 왔을 때. 몇명으로, 주님의 생각을 했을 때까지 가던가. 몇명 이렇게 왔어요? 네, 제가 정말 기쁘다 보니까 파론과 세론이 너무 오래 걸렸다. 얼마나 오래 걸렸어? 아, 그 마지막에 왔을 때 그 때까지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아, 너무 크다. 그리고 파론은 벌써 거리고, 그리고 세론은 거리고, 세론은 거리고, 근데 파론은 거리고, 근데 파론은 정말 거리고, 정말, 정말, 너무 귀여워. 그래서, 렛츠에 인, 그리고, 취. 오늘 제가 제가 취. 그리고 마크는 한국의 취. 제 취. 터미디아 이쪽은 오늘의 드디어 12시 20시 1시 30시 또한 1시간 더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제 메이크업백 컨실러, 이 제품은 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브라우 컨설러 아이들리너의 톤이 오이 이 제품은 브롬앤에 네에 브러쉬 클릭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otape ATTOO surprisingly 제가 마ッチョ kone off하셔 because it's not the day of the event just a little bit 좀 over my eyes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옷사람이 나도 못한할 것 WHY!! You skin better than mine 이것들은 제품 I can only be very sure about what it is What?? It brighter My future ㅋㅋㅋㅋㅋ 불선! 2 PM 26분 정의주시기 시작! 1.45pm той stairs 네, 나이스 자신의 포장소! 우리의 아래비티가 먼저 지고 우리의 아래비티가 먼저 남겨서 그리고, 심리자 한참을 구입해서 그 모든 분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프레젼 무슨 때? 한국의 첫 1년 호를 선물하다가 보통 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전용을 주는데 근데... 음... 보리에 있던 것들은 있던 것들은 이 자세한 것들은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들은 이게 제 기억에 대해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보내주는 것들은 근데... Happy Birthday! 하하하하 아, 나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이곳에 있다. 이곳에 있는 친구가 제가 두고 이곳에 있는 지식이 있어. 그런데... 우와 우와 우와. 와, 너무 크다. 1불로 1, 2불로 2, 또 또 1불로 2불로 2불로. 또 다른 도일에 있어. 아, 너무 너무 맛있다. 이여근에 왔어요. 한참을 뱀다. 무슨 말이야? اس은 진짜 너무 맛있다. 이제 매우 자주 의문을 드러낸것이에요. 양파가 있다는 건 뭐라고. 이는 한국의 주요? 네, 이 주요 한국의 주요 6분간에 왔고, 어디서 먹으면 밥을 먹어요 안녕하세요 구인, 우리 화이팅! 여기 먹겠습니다 맛있죠? 가자 이 분이 아주 유명하군요 그는 999 plus.. provides! Okay so the panchans are out Of course there's rice 부추, what's 부추? 치아 김치 삼장 조치 조치 면 기묘기 사이 너무 맛있어 이 philanthropy도 먹었어요 저거шие 이제 담고 hip hop 해줘 protesting affen 너무 맛있어 먹기 힘드네요 오또이ом 맛있어 그럼? 맛있어 수아 시원한 반죽 돌아온 한팔 맛있어 이렇게 진 북명가 김치의 김치의 배경이 너무 잘 어울렸는데 이 부산대 합규의 쪽에 합규가 합규가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나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건 작은 현금 룸가 있는 곳곳에서 felt like I may want from Jewish teachers here and you can just join me for a while He wasn't alone when he left her Good! Very good! When I woke up this morning my mom was..... 굴상 후 이 곳에서 asks, 굴상도는 오늘 아침에 이에 들려드리려고 계속 關anor. 잘 먹어요. 자, 저는 굴상은 공중에 일어나서 한apan, 약 12분에서 그리고... 이제... 8.17 이제 이제 10.30분에 도착할 때 그래서 제가 준비한 후에 그리고... 네 여러분, 이제는 안에서 쉬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먼저 그래서... 한 입은 곱 of 밥을 먹어요 다다아악! 우리 가게 되면 가게는 찰떡이가 올라와서 가게뿌면 잘 안 돼 이 시각에 뵙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왜요? 근데 지금 시각이 안 돼. 다시 뵙고파요. 예예예 이제 우리 호텔에 가고 싶어요 첫째로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제가 찍을래요 왜냐면 아이들과 같이 찍을래요 그래서 어떻게 봅시다 제가 그냥 찍을래요 나의 힌트는 이 베이비 스낵이네요. 맛있는데. 너 그걸 왜 먹고 있자, 삼촌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걸 주지. 하론!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있어요. 할머니! 다른 가족들. 아가씨대로 찍자. 네. 네. 오케이. 이제 사진 찍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사진 찍고 있어요. 아아아아! 자.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어요. 네. 사진 찍고 있어요. 안녕! 이제 사진 찍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내가 왜 안 나와서. 그래서 그냥 찍고 있어요. 뭐하나? FI I wanna put the camera apart so you can see how chaotic is it! 어떻게 돼야하기 위한 simple거지uchen? 그냥 speeding. 괜찮 wollen. 맥주ver 거 ENCOUN은 하러 Chanows입니다. 아니 수, 보み는 중이야. Byeதpi! 자, 이거 봐! ici 주얼! 아야,... 자론! 내론! 이거 봐! 시작! 이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밤 새로니. 생일 축하합니다. 뭐하대? 우와. 우와. 새로나. 동생, 식구들, 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바론 선생님 건강하게 잘 자를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론가 잘 먹을게, 바론가 잘 먹을게. 아이고, 대본 부자 빨리 먹자. 아냐, 아빠. 아냐. 먹어라, 먹어라 해서 막 먹긴 하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애기 빨리 잘거니까 빨리 자야캐스터. 입까지 가겠더니? 좀 기우지? 와아아아아아 혜론이 너 긴데 바로 일 땐 맨날 묻지 어이를 길데 진짜? 어이 어긴다 어 그렇다 이겟에 호기야 밥 할게 discipleship ㅎㅎ 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끔씩.